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해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3호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관련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의원 이오순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주시에서는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운용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 조례를 통해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복지 중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리 의원 및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바리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23년 10월에 개정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확대된 지원 대상자를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과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의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광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3호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주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의 월경용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4년도 본 예산에 지원 대상자 125명을 확대하여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법 내고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가른 보고들이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기존 조례의 제명 및 본문상 용어의 수정과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생리용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관내 체류위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 제외의 동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에서도 지원 대상을 경기도 개정사항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조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희는 지금 11세에서 18세의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보편지원 사업은 11세에서 18세입니다. 타시문에 보면 지금은 아이들의 발달도 청소년 발달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도 보면 연령이 9세에서 24세 이하예요. 타시군도 예산군 보면 거기도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왜 11세에서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에는 9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보편지원은 11세부터 24세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국비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의 청소년들 9세 이상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보편지원 사업은 11세부터 24세, 11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9세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원이요? 제가 좀 지원이 저희가 청소년들이 성장 발달이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저희 강주시에 생리용품 지원받는 게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대상자의 80%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받은 것들 100% 지금 지원은 안 되고 지원은 100%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80% 수준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20%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안 할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신청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한 쪽도 많지 않나 싶어서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다 합심해서 대상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물건들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좀 신청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다 좀 홍보는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학교에 연결해서 학교에서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그러면 학생들도 또 이게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좀 더 보살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학교랑 또 연결해서 좀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과장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최소연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용어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월경용품에서 생리용품으로 용어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생리용품으로 따라가는 겁니까? 우선 청소년복지법 상위법에서도 생리용품으로 기정돼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또 개정을 생리용품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용어 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거 씁니까? 보건위생용품이라고 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어린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어감적인 게 다가갈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이제 조혜단 의원님도 연령대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11세에서 18세 이하잖아요.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싶은데 그 학대 왜 초등학교 3년 때부터도 빠른 친구들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심도 있게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3조 2항에 보면 그 시장은 지원 대상 이렇게 쭉 벗고 가로 이제 열고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 화폐잖아요. 그럼 이게 정의 부분으로 좀 담아지는 건 어때요, 과장님? 정의 부분이요? 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사실상 청소년들이 어려워요. 저희가 이게 알기 쉽게 다가와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정의적으로 조금 옮겨지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리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지리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아까 두 분의 의원님이 충분히 전달하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아까 80%라고 했죠. 사실 80%면 광주에서는 많이 신청을 해서 또 배부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갈까요? 저희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죠. 홍보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그 나머지 20%라는 게 아직까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거 체크를 해주셔서 알림이라든지 이 알림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학교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아까 나이 11세에서 18세를 지금 우리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9세부터 18세잖아요. 원래 사실 생리, 얼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재정할 때 우리 광주시에서도 9세로 넣고 싶었었는데 재정 여건상 9세로 담지 못하고 11세로 사실을 담아준 그때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얼경용품이 아니라 생리용품으로 이렇게 제명을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도 좀 약간의 그런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이 좀 있어서 아마 얼경용품으로 했었는데 생리용품으로 지금 다시 개정이 됐다고 하니 원래에 대해 지지로 가서 목적에 맞게 개정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여성총소년 얼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재 의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16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두 건으로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목현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목현동 산 25번지 1원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00제곱미터의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폐객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 시유지는 곤자묵 신대리 289-1외 1필지로 면적 2,132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물류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해당 부지 일대 물류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연접 토지주의 시유지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수 신청자 외에 공유 지분이 있는 1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선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목현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 사항과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도 중 변동이 있을 때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계획변경 시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변경안이 포함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왕정훈 위원님. 네, 저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 사업 관련해서요. 향후 계획 살펴보니까 이번 4월에 1회 추경 예산 편성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안으로 공사 착공 및 중공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정규 규격 갖춘 수영장이 필요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단독 후보가 아니라 지난주에 수원시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수원시가 접수 마감 1시간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결과는 4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일정 맞을까요? 지금 현장실사단은 3월 21일, 22일 중에 나올 거고 학정은 4월 말 전에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도 제 고향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유치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될 경우에 추경에 태워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안 되게 되면 그게 일정이 그렇게 잡힌 거잖아요. 만약에 4월 말에 안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 이 일정들이 조금 틀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100%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황정우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려는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강주시 현황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더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4월에 추경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일단 1900만 원을 올린 거고 지금 1월 22일에서부터 산림가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월 말에 끝나가지고 4월 30일 지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적으로 수영장을 목현동 스포츠타운이라는 게 30여 년 동안 저희가 아무도 못 건들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토지 매입비를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도민체전이 대석하는 거 외에 혹시 만약에 0.1% 안 되더라도 수영장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목현동 산 25번지가 정말 오래 묵혀진 시유지이고 예전부터 체육타운을 조성하고 싶어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건들지를 못했던 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비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 재원 조달을 일단 시비로 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지금도 계속 대한체육회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50레인이라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전지훈련장에 대한 그런 보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지훈련장 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면 공사비 한 50%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고 체육진흥 기금으로 가져올 거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가 돼서 그럴 때에는 공무사업으로나 특조건으로 도체육진흥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허경행 위원님. 네 저 치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2026년, 2027년 도민총합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주인해서 지금 수영장을 이렇게 건설하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수영장이 한 6개인가 5개인가 그렇겠죠? 몇 개죠? 현재 운행 중인 건 4개가 운영 중에 있고 초월에 하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총 되겠습니다. 네 5개 되죠. 거기서 하면은 그 구간이 한 25m 그렇게 해서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25m에 육레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생활체육으로는 적합하지만은 엘리트나 이런 선수들용으로는 좀 좁습니다. 네 이번에 건립해 놓은 거는 그래도 50m를 준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를 저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요거 말고 다른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계획을 했지만은 체육대회에 상관없이 저희가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목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재종합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평 정도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 부지가 너무 아까우니 저희가 도민체육지겸에서 하는데 마침 또 목재교육센터에서 길을 좀 확보가 돼 있거든요. 60억인가 65억이 돼 있어서 그 길을 진입로를 뚫어놓으면 그 위에 공사나 이런 건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영장 플러스 축구장이나 기타 필요한 거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수요는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치에 맞는 체육시설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목표에 있고요. 축구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향후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정 같은 거 자금 같은 게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부채를 해가지고 채권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등 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그 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경기도 하고 물론 체육부에서도 관광부에서도 지원이 내려와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몇 프로 정도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유치한 데가 지금 도비가 80억 개벌수비가 80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대한체육계 쪽도 계속 저희가 알게 모르게 연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80억 이외의 플러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강주시에 체육시설이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라도 늘려가는 건 늘려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체육시설은 우리 강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하지만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가지고 체육시설이 저희 강주시의 재정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 재정에 들어와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공익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매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번에 공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국토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물류단지시설이 인허가가 돼서 그 부분 토지를 저희가 업체에다가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광주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광주시 지분이 된 게 큰 부지도 물론 있지만 자그마한 쓸모없는 그거에 부닥쳐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관림들이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라든지 행정적으로 아직 쓸모가 좀 덜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용도 폐지 후에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좀 많이 저희가 찾아서 지금 매각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계획은 그렇게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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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디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공유재산이 다양한 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작은 부분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매각 조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쓸 계획을 갖다가 충분히 짜서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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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사유지 부분에 있는 뭐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 조치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있고 행정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치료실 여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조혜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체육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수영장이 북현동 도로상 지금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점심시간대나 이렇게 길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길에 대한 도로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쪽 부분은 지금 도로사업가에서 학장계획이 밑에까지 탄불사거리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요. 지금 도로 부분은 저희가 진입로까지만 생각을 했고 지금 성남에서 강주까지 넘어오는 것까지는 도로사업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치상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지금 문화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쪽 탄벌동이라든가 송정동, 동안동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의 수영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걸로에는 전주훈련장으로 쓰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에 따른 추후에 저희가 도민체전 이후에 지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더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된 이유는 문화 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요즘 생존 수영이 아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현동에 수영장이 생긴다면 이쪽으로는 문화 스포츠센터는 기존은 우리 생활체육 쪽으로 남기고 엘리트, 그러니까 50m를 갈망하는 엘리트 수영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을 그쪽으로 젊은 층이니까 그쪽으로 빼면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50m의 레인이, 10레인이, 10레인이 들어오면서 저희도 또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고 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에 따른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사업비를 많이 취입하면서 추후에 대한 계획도 지금 세우셔야 되고 그에 따른 도로 문제도 또 잘 챙겨서 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추경 세우기 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최세윤 위원님. 네, 저도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 체육대회 정규 규격이 또 필요하고 그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걱정되는 것이 약간 진입로예요.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요. 제가 그 위치도를 좀 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충분히 이거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래, 진입로는 일단은 저희 산 25번지까지 들어가는 거는 우리 목재종합교육센터에서 할 거고요. 그런데 내부 도로는 저희가 지구 단위로 가기 때문에 선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나중에 차후적으로 일단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지구 단위가 전체에 나오면 도로 노선이나 이런 건 굉장히 다시 잡을 겁니다. 선형이나. 지금 현재 이게 답은 아니고요. 지금 지구 단위가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게 9월 말에 좀 나올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규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활용 추후에 계획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편이나 진입로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잖아요. 평창 같은 경우도 그 추후에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이너스 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리 운영비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동남북권에 50m 레인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금을 가지고 오면은 전지훈련장으로 오면은 그 비용을 좀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걸로 일부 운영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내 지금 수영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지금 수영장은 문화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강주시 워터파크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태전국민체육센터에 있고 능평스포츠센터 지금 건립되는 게 초월체육문화복지센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다 25레인으로. 26년도에 중급 미정인 거잖아요. 초월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수영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시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들한테도 뭔가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설 부분이 충분히 빨리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거점별로 다 지역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효율적이게 지금 다 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곤지암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또 수영장님. 곤지암은 지금 초월해지는 게 쌍둥리 쪽이라 거리상으로는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저는 거기도 그렇지만 제가 당부는 진입로 이게 가장 걱정스럽다. 이 말씀.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와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계획도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부분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찾지 못한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미처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38도로 고가도로가 아마 들어서게 되면 그 교통량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도 잡고 가야지 안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다만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1층이잖아요. 수영장이 지금 보면 1층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면 1층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층, 3층 향후에 또 쓰여질 부분까지도 계획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담아줘야 되는데 단층으로 넘어치고 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부분 또 거기가 원래는 계획된 게 어떤 거였었죠? 그 목재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거기가 지금 2000년에 도시계획 잡아놓은 거는 주경기장하고 강장하고 주차장이니까 주경기장을 중간쯤에다, 중턱에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경사도가 지금 얼마나 나와요? 지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수영장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통합공사 같은 게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아마 산 25번지가 옛날에 박종진 군수시설에 이미 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지였고 그다음에 또 영역조사도 영역도 아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단차도 심하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지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장도 당연히 정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또 최세윤 의원님이 우려했던 거 수영장이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좀 분산시키고 분포시켜서 골고루 모든 광주 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의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이탁 신규이탁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이탁보고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이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이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대상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024년 시혈 개설을 목표로 광주시 관내 건물을 임차할 계획이며 소유예산은 1억 4,350만원입니다. 2004년은 전액 10위로 운영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도비보조사업을 신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최서연 위원님. 네,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위치 미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후보를 몇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때는 확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후보군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될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또 미정이에요. 일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를 가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부동산을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데는 지금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 콜센터가 10월에서 9월 정도에 청사를 옮기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현재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획인 거지 아직까지 그게 설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아니 위치라는 것이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동반에 떨어져서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저희가 5, 6개월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진행할 위정이신 거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계속 미정으로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주셔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미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충이래도 가이드라인 잡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송정동하고 경안동 일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민원콜센터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콜센터? 민원콜센터. 민원콜센터요? 그럼 이거 후에도 확정되면 저한테 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틀이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왕정원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10월에 콜센터가 옮기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추진 일정 살펴보면 8, 9월에 인테리어 공사 설계 추진, 기자재 구입, 이런 운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미뤄지는 걸로 보면 될까요? 이제 콜센터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로 인테리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콜센터가 9월에서 10월 정도 이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문제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장소 이제 선정되거나 우리 이제 수탁기관 정해지면은 그때 한번 의문은 아니시겠지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교를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이탁 신규이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정의 시간에 최서윤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광주시의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한 명의 찬성자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의원장님 제청합니다. 네. 허경혜 의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최서윤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의원의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해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해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해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사안회를 선포합니다.